신개념 신기술의 고효율 주차장 환기팬 멀티벤트 환기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지하 주차장 도색 시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이드,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성분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눈이 따갑거나 두통, 현기증, 심할 경우 암, 폐질환, 기관지 질환, 생식기능 저하, 태아의 성장 및 인지 발달 저해 등을 발생시키는 주차장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서도 각종 증상을 유발하는 주차장 증후군은 주차장 환기 시설의 부족과 노후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유해물질 배출이 어려워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작된 멀티벤트 시스템입니다. 멀티벤트 펜은 업계 최초로 고효율 BLDC 펜을 적용한 메인 급기 배기 송풍 장비로 공기 이송 유인펜과 조합하여 지하 주차장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법적 기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에너지 절약형 신개념 신기술의 주차장 환기 시스템입니다. 멀티벤트 펜은 업계 최초로 역풍 방지, 연기 차단, 기류 유인 기능을 일체형으로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비가동 시 일체형 댐퍼는 역풍 방지 및 방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기존 방식의 펜보다 작은 규격으로 펜룸을 제거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수월합니다. 신기술 멀티벤트 펜은 주차장 외벽 에어덕트 내에 설치합니다. 여기서 지하 2층을 멀티벤트 급기 펜만 가동하고 지하 1층과 3층은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 제작된 FDN BDD 겸용 댐퍼로 비가동층의 공기가 가동층으로 역류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멀티벤트 배기 펜은 내벽 에어덕트 내에 설치하여 FDN BDD 겸용 댐퍼의 기류 유인 토출 배인에 의해 배기 공기가 와류 현상 없이 배출되는 형식입니다. 기존 배기 방식은 드라이 에어덕트 내에 와류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구조물이나 유인 팬을 설치하여 공사비 부담 및 유지 보수 문제점이 있었지만 멀티벤트 펜은 댐퍼의 기류 유인 기능으로 별도의 제품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와류 현상 없이 상보로 기류를 유도하게 하는 구조 기술로 배기 효과가 우수합니다. 멀티벤트 시스템은 펜룸 없이 드라이 에어덕트에 제품 설치가 가능하며 소경량으로 다양한 설치가 가능해서 공사비 감소 및 주차공간 증대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설치해온 수많은 사례들은 멀티벤트 시스템의 우수함은 물론 설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 제품인지 알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과 협력 계약을 맺고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설비기술협회 기준에 의한 내열시험에 맞춰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안정적인 환기팬으로서 오랜 시간 축적된 태성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건물에 설치되어 더 좋은 공기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성